왜 날 보자고 했습니까? 오래전에 하늘엠씨가 저한테 알아봐달라고 한게 있어서요 이건... 하늘엠씨 아버지인 대구섬위 한민성 사장님이 개발한 도면입니다 요즘 기술로 견제 봐도 뒤지지 않을 도면이죠 이게 아름씨 아버지 도면이라고요? 이건 드림... 네 맞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좀 다를진 몰라도 드림에서 특허 낸 도면과 똑같죠 드림을 지금의 대기업으로 키운 그 기계 말입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? 백 회장에게 파양당했다고요 이게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열쇠가 될 것 같아서요 아름씨 때문입니까? 날 도와주는 게 누구 때문이든 이제 상관없지 않습니까? 내가 그래서 당신이시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기다리 아저씨를 자처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씨를 사랑하는 당신 앞에서는 내가 더 초라해지거든 백광호씨 이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드림의 황태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비참하군요 이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일이 다 끝난 후에 나중에 하죠 와 드림 아름다운 회장이 가장 무서워서 Smithsonian